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주제 갖고 오신 게 있어요. 화면으로 어떤 건지 확인하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이드북이네요. 좀 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다양성, 유럽 시장, 유럽 배당이라는 키워드로 영국 상장 ETP 가이드북 펼쳐보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북은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가이드북 형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각국 시장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장을 봐야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맵 보면서 한번 좀 깔끔하게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상은 영국 시장,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P들, ETF라든가 ETN이라든가 원자재를 편입하고 있는 ETC 이런 것들 좀 대상이고요. 지금 영국 시장에 보면 한 3,400개 정도 ETP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을 통한 유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장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시장에 왜 접근해야 하는지,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오늘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이네요. 이걸 통해서 영국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또 유형별로 나눴을 때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간 자료는 사실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좀 작아서 글이 다 보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자료 이제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곧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정리 가능하니까요.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키워드로 영국 시장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이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또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런던 시장 좀 살펴보면 글로벌 거래소 내에서 유럽은 네 번째 그리고 런던은 아홉 번째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 전쟁 중인 좀 대륙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화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주요국별로 이 시물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양호한 흐름 좀 보이고 있어요. 유로스톡스. 일단 유럽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또 최근에는 유럽 경기에 대한 자신을 바탕으로 유럽 대표 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영국 시장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폭넓은 ETP 시장 구성 이렇게 잡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항상 이런 개별국 시장들을 정리할 때 가장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두고 왜 굳이 개별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좀 봐야 될까라는 질문일 텐데 유럽 시장을 좀 살펴본 이유는 결국은 유럽 시장에 대한 좀 더 순도 높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나 영국이라는 국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 중심지중이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 상단에 영국 이렇게 해서 네모난 조그만 박스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영국 주식 추종 다음에 이 녹색은 빨간색은 해당국 예를 들어서 영국이면 영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 이게 전체 ETP 내에서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나타낸 표현인 거죠. 그렇죠. 빨간색은 각각의 국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40%가 넘는 거고요. 네 반 이상이네요. 거의. 한국도 40%에 근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녹색은 해당 개별 국가별로 그 국가의 채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을 만을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영국은 굉장히 적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영국 시장에 상장되는 ETF 중에 해외 시장,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주식 비중이 제일 크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사실 해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내지는 좀 더 세밀하게는 유럽 시장 개별 섹터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폭넓은 시장 구성, 지수 추종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별 상장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위에 있는 표 5를 보시게 되면 ETF 이름은 똑같은데 티커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똑같은 지수를 미국 국채권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인데 어떤 ETF는 USD로 거래가 되고요. 어떤 ETF는 영국 파운드와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도 똑같이 USD로 거래된 ETF인데 어떤 거는 반기 단위로 배당을 주는가 하면 어떤 거는 또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ETF들이 다양하게 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3,400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ETF로만 보면 한 2,100여 개 정도. 2,100여 개 ETF가 어떤 통화라든가 혹은 이런 배당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장이 돼서 한 3,4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 두 번째는 이제 유시스 기반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금융 여권 같은 거예요. 유로존 회원국 내에서 이게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밀접하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이 나라 규정에서 맞춰서 상장시키고 또 저 나라에서는 또 저 나라 규정에 맞춰서 상장시키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공동 규약을 만든 겁니다. 우리 규칙을 표준화시켜서 이 규칙 내에 맞춰서 ETF를 만들면 유로존 회원국 내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유로존 내에서는? 네, 내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ETF이긴 합니다. 이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시장에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영국 시장에 두 가지로 티커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USD로 거래되는 커버드 콜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커버드 콜 다음에 또 독일 시장에서 독일이랑 이탈리아 시장에서는 각각 유로화로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용사 입장에서도 이제 개별 국가에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유시트라는 이 금융 여건을 활용해서 좀 활발하게 다양하게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게 이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 시장을 봐야 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테마형인데요. 테마형의 성장은 영국에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종목수라든가 운용자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테마형이고요. 영국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바로 숫자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2004년 이후로 신규 상장 테마형 ETF 종목수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한 10여 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개 정도 상장이 됐고요. 최근에 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3개로 지금 최고치를 찍었었고요. 이 신규 상장 종목 내에서 테마형 비중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이제 오른쪽 차트에 빨간색 영역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20%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빠르게 좀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테마형 내에서도 키워드로 좀 쪼개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영국 시향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형 ETF들, 글로벌 테마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지수 쪽에서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영국 지수 자체는 거의 없어요. 테마형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보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상장한 테마형 20개, 역시나 또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버스라든가 혁신 소재, 그리고 순환경제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ESG, 친환경 관련해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항목별로 ETF를 관련된 것들을 상장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ESG 관련된 ETF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국 시장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키워드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관심이 생겼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라는 분들께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유럽 시장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접근. 그래서 유럽 대표지수라든가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겠다. 특히나 미국 시장도 물론 상장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섹터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판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서는 영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럽 대표 섹터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ISF라는 티컬 간 ETF 같은 경우는 영국 대형주 지수인 FTS의 100 지수를 주종한 ETF예요. 여기 지금 뒤에 기호 같은 게 좀 붙어 있는데 복잡해요. 네, 이 GBP, 영국 파운더를 Q, 분기 단위로 배당을 하는 그런 ETF입니다. 이거 외에도 유로 스톡스 50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유럽의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경기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DR, 이거는 배당을 재투자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영국 대표 지수, 유럽 대표 지수, 다음에 대표 섹터 내에서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외에 마인드맵에 보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유럽 배당, 글로벌 명품 관련 이 부분도 하나 따로 떼셨더라고요. 이거 좀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에너지 섹터라든가 이런 비중도 높고 하다 보니까 배당이 좀 후한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가 혹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글로벌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영국 시장에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EQDS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유럽 내 고배당이라든가 ESG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퀄리티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EUDV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유러존에 배당 귀족들, 배당을 10년 이상 늘려나간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명품 산업 ETF도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는데 원래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고요. 지금은 명품 산업 관련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이랑 한국 정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관련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장 폐지가 돼서 밀레니얼 테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영국 그리고 한국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국 시장 사실 이제 유럽 시장에 접근하고자 할 때 가장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접근하려면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 간략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인드맵 그려진 것 저희 이제 자료로 나간 가이드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간 시장 정리 바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부터 확인할 텐데 자금 동향 먼저 봐야죠. 네. 우선 자금 유입 전환이 좀 됐습니다. 한 41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역시나 좀 시장 불안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국채 단기물에 33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해외 선진국에 10억 달러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대형주에서는 한 19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을 보였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섹터별 분위기를 좀 확인해야 할 텐데 일단 상승의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들 좀 정리해 보면 BDI 운임지수라든가 천연가스 그리고 채굴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리스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운임지수죠. BDI 운임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간 단위로 18% 정도 상승 보였고요. 지금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밑바탕이 되면서 계속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PTP 대장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 역시도 한 9% 정도 상승 보였고 역시나 이제 주식형 넘어가 보면 구리, 채굴이라든가 혹은 채굴산업 전반, 철강산업 관련된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구리, 채굴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네요.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봐야겠죠. 하락의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보죠. 하락 키워드들, 지역은행이라든가 모기지 리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등락률이 큰 원자재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는 좀 안 잡혔는데 어떤 변동성 단기라든가 산소 배출권, 비트코인 선물 이런 것들도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국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자금의 흐름이 일단 어땠나요? 우선 자금 유입은 좀 지속이 됐어요. 한 265억 원 정도 유입을 보였는데 지금 거의 한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국 혼합체 쪽에 한 4,500억 원 정도 다음에 회사체의 한 600억 원 정도 채권형 위주로 다시금 자금 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특징적인 부분들 키워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보죠. 우선 상승 키워드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었고요. 이외에도 폐배터리,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친환경 관련된 ETF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국채금융과 반등을 하다 보니까 국곳의 장기물, 국곳의 초장기물 이렇게 채권형들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잘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채권형 유조 그리고 개별 테마 내에서는 게임 관련된 ETF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훑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우선 주간 단위로는 다시 돌아온 금리 정점 기대감 물음표에 물음표를 좀 달았는데 역시나 이제 어떤 통화정책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어제, 저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날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조금은 다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전반에서는 조금씩 기대감이 좀 꿈틀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파월 의장이 찬물을 좀 끼얹긴 했습니다만 그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좀 더 시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윤선생,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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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